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은 이나모리 가주오님의 왜 리더인가를 읽어드릴게요 왜 일하는가의 저자이신 이나모리 가주오의 또 다른 시리즈인데요 출판사 다산 북스 그럼 시작할게요 27살 자본금 3천만원과 직원 28명으로 시작한 회사 수도 없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직원들에게 겨우 월급을 줄 수 있었다 차가 없어 하루 12시간을 걸어 다녔지만 그것도 쌓이니 하나 둘 거래처가 늘었다 돌이켜보니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키우는 건 인재도 돈도 능력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서리빨처럼 단단한 리더의 마음은 순식간에 주변에 퍼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회사는 바로 그 힘으로 성장한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당신은 리더로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다 왜 어떤 리더는 금세 사라지고 어떤 리더는 영원히 존재하는가 수십 년간 경영 현장에서 일하며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한 질문은 이것이다 리더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 함께 일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던 리더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 적응해가며 끝없이 변심을 거듭해 살아남은 사람은 두뇌가 명석한 천재도 어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도 아니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오직 자신만을 위했던 경영자는 변화의 물결에 떠내려갔으며 다소 느리고 둔하더라도 언제나 겸허한 마음을 유지했던 경영자는 끝까지 버텨 살아남았다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오만해지거나 애써 쌓은 평판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도 수없이 봤다 탐욕, 교만, 나태, 독선 이것들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은 이것이다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위선을 영원히 지속할 순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리더의 자질은 단순한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다 거대한 기둥이 심에 깊숙이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자 물 밖으로 드러난 기둥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바닷속 어딘가에 박힌 기둥의 뿌리다 그 뿌리가 어떤 방향으로 박혀있는지에 따라 수면 위에 드러난 나머지 기둥의 방향이 정해진다 말하자면 성격이나 성향은 수면 위에 기둥일 뿐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바닷속에 박힌 기둥 뿌리인 것이다 리더의 자질을 면밀히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관찰해야 한다 성격과 성향을 고치는 일은 수면 위에 튀어나온 기둥의 방향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억지로 당기거나 밀다가는 기둥이 부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땅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조금만 틀면 되기 때문이다 기둥 뿌리의 방향이 바뀌면 나머지 기둥의 방향도 자연스레 바뀐다 기둥 뿌리, 즉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반세기 동안 경영일선에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다 한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성격이나 성향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물며 앞으로 리더의 역할을 맡길 인물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리더에 적합할까? 나는 오직 그 사람의 철학을 본다 요란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향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쥐더라도 결코 오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왜 어떤 리더는 뛰어난 능력과 우수한 인재를 갖추고도 너무나 어이없는 실책으로 한 숙간에 몰락하고 또 어떤 리더는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요히 스스로를 단련해 어느 날 갑자기 우뚝 솟아오르는지 그 이유가 늘 궁금했다 답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마음은 곧 한 사람의 격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인격이라고 부른다 이 인격은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처럼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물과 햇볕을 받아 자라는 호야처럼 정성을 들여 과꿔야만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터전을 가꾸는 방법은 특별한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인생이란 이 마음의 방정식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련하는 과정의 연속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올 리 없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공장에서 출발한 교세라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계기는 세계적인 컴퓨터에서 IBM의 대형 범용 컴퓨터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수주한 일이었다 이 수주권은 당시 교세라 한 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의 주문이었다 독일의 유명한 세라믹 제조회사를 제치고 거머쥔 쾌거였기에 나와 직원들은 너무 기뻐서 수주가 결정된 바로 그날 스키아키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행운은 거기까지였다 그로부터 해수로 3년간 교세라는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다 IBM이 제시한 사양서의 품질 기준은 당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측정의 정확도 역시 그간 교세라가 적용한 기준보다 10배 이상 까다로웠다 심지어 당시 교세라에는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기기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와 직원들의 투쟁심은 뜨겁게 타올랐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부품업체인 교세라가 세계 첨단 산업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이 험난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세라믹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었다 반드시 성공하고야만다 IBM의 제품 발주를 받은 직후부터 나는 이 문장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속으로 되뇌었고 공장에서 직원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작업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감독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원들은 연일 밤낮으로 피로와 싸워가며 일에 매진했다 어떤 날은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을 회사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일일이 손을 붙잡고 배웅을 해줬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경영자로서 내 일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텅 빈 작업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집무실로 돌아가 제조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마음에 걸리는 점 등을 되돌아보고 각 설비 반장들에게 지시할 내용을 따로 정리해뒀다 너무나 다양한 작업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기에 아무리 잠을 줄여도 늘 시간이 빠듯했다 동특이 직전에야 공장에 병설된 기숙사로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직원들 사이에서 나는 고젠사마 심하가 지난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다 기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고젠사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해 드디어 시제품을 만들어 IBM에 납품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불량품이라고 도장이 찍힌 채 모두 반품되어 돌아왔다 시제품의 색상이 너무 불량해서 합격 여부의 판정조차 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라 아득해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했다 소재 개선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했다 대체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했고 어느 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아 띨듯이 기뻐하다가 아침에 깨어나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허탈감에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됐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동안 때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절망감에 너무 분해서 눈물이 찔끔거리기도 했다 내가 무너져 내릴 때마다 나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직원들이었다 경영자가 헛된 기대와 바닥을 알 수 없는 낙담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방황하는 동안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 노력해 주었다 그런 노고가 결실을 맺어 교세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지 정확히 7개월 만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공장을 24시간 가동시켰고 다행히 대규모 수주 물량을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기업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양 기준을 따라잡다 보니 어느새 교세라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세라믹 부품 회사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수주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성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착수한 개발은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나는 그 어떤 프로젝트일지라도 일단 한번 착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도중에 그 어떤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이러한 자세를 두고 기세라고 부른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세가 없다면 성공에 닿을 확률은 낮아진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르는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아마 지금 당장 성공하는 건 무리일 거야 일단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겠지 성공을 의심하고 실패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사람에게 성공이 일어날 리 없다 그리고 늘 성공만 생각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겠다는 투지 즉 바위를 부술 것만 같은 기세야말로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크든 작든 불행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 불만을 일삼는 마음이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경영도 회사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다는 불평과 불만이 진짜 불행을 부르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진짜 실패를 부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저는 회사 경영이라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하고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편에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천만한 산등성이를 두 눈을 감고 겁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앞으로 나아가며 두려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늘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저는 그 품에서 확신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공포를 느끼거나 주저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문득 자욱했던 안개가 싹 사라져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눈앞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펼쳐져 등꼬리, 옷싹 얼어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반평생은 줄곧 이런 위기와 도전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편이 편안했던 것은 언제나 우는 내 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일에 매진한다면 어떤 일이든 이룰 것이다 항상 마음을 갈고 닦아 운이 모이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면 아무리 큰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신은 내게 다정한 미소로 화답해줄 것이다 신앙과도 같은 강구한 신념이 저의 내면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든든한 부적처럼 지금까지 제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결정합니다 그것은 실로 명확하고 엄연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가 결국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난데없는 행운이 불쑥 찾아올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역경에 휘말려 희청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굴곡은 자연계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끝없는 터널처럼 사방이 칠흑처럼 어둡다고 해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기어코 살아남아 성공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는 이상 반드시 운명은 호전되어 여러분께 성공을 약속할 것입니다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약 90년의 인생을 더듬어 끄집어낸 마지막 깨달음이자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한 시대를 건너고 있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오디오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liff übe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